드디어 이제 미국은 크리스마스 연휴에 돌입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무조건 휴일이고 전날도 이제 반일장 휴장인데 이번에는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해 가지고 토, 일, 월 이렇게 월간은 3일 연휴로 쉽니다. 부럽다. 일단 이거는 미국이랑 홍콩까지 다 그렇고요. 유럽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월요일날 우리는 미국 선물지수도 볼 수 없고 또 오전에 홍콩 증시 개장 상황도 못 보고 그렇게 나침반 없는 항해를 해야 되는 외로운 신세가 됩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겨우겨우 장 막판에 정말 기사 회생하면서 상승 마감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어제 크리스마스 이분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자세한 PC 인플레이션 이런 거 정리는 거기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현지 인터뷰 3명으로 대체를 하겠고요. 먼저 킹스뷰 인베스먼트 매니지먼트의 폴 돌트가 이번 12월 들어서 CPI, PPI 그리고 주말에 PC 인플레까지 여러 물가 관련 지표들이 나왔지만 연준이 이거 뭐지 하고 심각하게 볼 그런 변화는 1도 없었다고 그러면서 이날 PC 물가는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와는 거리감만 더 부각시킬 정도로 사소한 진전이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다음 CFRA의 샘스토벌은 미국 금요일장 투자자들은 예상보다 적게 둔화된 PC 인플레와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던 내구제 주문 두 가지를 소화해야 하는 과정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소소익선, 저저익선 이렇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이번 PC 물가는 떨어지긴 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지진 않아가지고 조금 실망 그리고 내구제 주문은 다다익선이죠. 많이 늘어날수록 좋은 건데 이건 예상보다 적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저를 예로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뚱뚱해서 혈압은 높은데 대신 근육량이 좀 버텨주고 있는 그 정도 상태였는데 어느 날 안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한 달 동안 꾸준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몸 만들고 해서 딱 한 달 만에 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혈압은 기대했던 것보다 덜 떨어지고 근육량은 너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점점 졸라맨? 얼굴만 크고 팔다리 얇은 혹은 추파춥스 그 몸매가 될 것 같은 그런 찝찝한 느낌을 받았다. 바로 이게 지난 주말 뉴욕 증시의 센티먼트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팔다리 삐쩍 마르고 복부랑 목덜미랑 얼굴에만 살이 찐 그런 상태가 바로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높은데 경제 성장은 계속 얇아만지는 바로 그런 상황. 저는 그렇게 되면 안되는데. 다음 세 번째 솔루스 AI 운영의 댄 그린하우스. 여기서 AI는 인공지능이 아니고요. Alternative Investment, 대체 투자 그 약자인데 하여튼 지난 주말 상황을 아무리 봐도 전체 금융시장과 거시경제까지 통틀어서 봤을 때 내년도 올해하고 크게 달라질 것이 없겠다. 그러니까 연준의 계속되는 긴축 쥐어짜기가 내년에도 우리를 시달리게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연준의 쥐어짜기를 세탁기 탈수에다가 비유하면 기존에는 강도를 이제 강으로 해가지고 8분 코스 잡혀있던 거를 최근에 강도는 중으로 내렸는데 오히려 시간을 14분으로 늘려가지고 도대체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어떻게 버틸지 그게 더 걱정이다. 이런 우려가 현재 월가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우리는 전반적으로 조금 급락장이었고 약세장이었고 이날 코스닥이 특히 3% 넘게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 수요일만 해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갑자기 기존 10억에서 30억으로 올라갈 거라고 다들 기대했던 그 찌라시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바로 주말에 정부에서 누가 그단 소리 했냐고 원래대로 10억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진 탓으로 금요일장 급락이 해명이 되고요. 대신에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한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 경향을 표시하는 MSCI 한국펀드 기준가가 그래도 0.25% 상승 마감하면서 장 막판 나스닥의 상승 반전을 그래도 잘 반영을 해줬다는 것 정도는 우리 K증시 월요일장 개장에 그래도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거는 이 MSCI 펀드 마감 후 거래 그 시간 외 거래에서 갑자기 4% 넘는 급락이 나왔어요. 그 짧은 애프터 마켓에서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가 갑자기 또 불안해지는데 이건 이따가 제대로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원래 이 MSCI 한국펀드 기준가는 항상 월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우리 한국 증시를 후반영하는 경향이 큰데 일단 이걸로 봐서는 외국인들은 그래도 개인들의 이런 양도세 기준 평가 금액에 대한 어떤 상상 임신을 했다가 다시 실망한 이런 거에 대해서 따뜻하게 우리가 감싸줄 그런 의향이 있다. 이 정도로 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그런 매물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이 정도.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에 보면은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가족 합산은 일단 직계가족의 경우 면제고요. 대신에 개인 1인 기준 10억 이상이 양도세 기준입니다. 그 정도면 대주주 아니냐 이건데 올해 12월 28일이 이게 기준일인데 이때를 딱 기점으로 본인의 주식 평가 금액이 10억을 안 넘으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가족 누구한테 주식을 대체 출고해가지고 옮겨 놓는다? 여기서 대체 출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가면은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이런 과정 없이 내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 계좌로 이관을 해줄 수가 있는데 바로 그거를 이제 대체 출고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내가 지금 주식 계좌의 평가 금액이 11억 5천만 원이야. 이거를 이제 12월 27일 마감가로 봐가지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한테 한 1억 5천만 원어치 정도를 대체 출고를 해놓는다. 그렇게 되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냐? 일단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예스! 그렇습니다. 양도세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또 이제 머리 굴린답시고 올해 말 넘기고 다음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에 다시 환수하든가 아니면은 증여 취소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도로 주식을 가져가면은 증여세도 피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탈세로 세무조사를 때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굳이 가족한테 줄 필요 없겠네. 그냥 친구한테 그렇게 살짝 옮겨 놓을까? 아예 친구는 남남이니까 뭐 예전에 돈 꾼 거를 주식으로 대신 갚았다고 하던가 아니면 그렇게 하면은 뭐 상속 증여 이런 데서 가족관이 아니니까 더 포착이 안 되고 벗어나기가 쉽지 않나? 근데 그것도 결국 다 잡아내고요. 또 그러다가 만약에 제대로 진짜 세무조사 당해가지고 세금 때려 맞게 되면은 아무래도 친구는 이제 남남이니까 가족보다 증여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더 손해했죠. 자 그럼 결국 매도 후에 과세 표준일 28일 지나고 다시 재매수하는 것만이 답이다? 그리고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시비 그게 이제 우리말로 전환사체 담보로 받았던 거 주식으로 전환된 다음에 제가 대주주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가지고 주식으로 대신 갚는다고 그 사람 주식 계좌로 제가 대체 출고해가지고 한번 이관을 해봤는데 바로 이 거래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그리고 증권 거래세 내고 그 다음에 소명하라고 그렇게 증권사 통해가지고 저한테 안내장이 날아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면은 제일 확실하면서도 합법적인 방법이 일단 매도 후에 재매수인데 저는 근데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대주주 양도세 이게 정말 서민들이나 개미들한테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매도 후에 재매수 이게 말이 좋지 그럴 경우에 당연히 어떤 주식이든 주가 하락의 리스크입니다. 매물 부담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클 거 아니야. 아무래도 소액 주주들보다는 이 10억 이상 대주주가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니까 수급에서 밀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 물량으로 주가가 똑 떨어져가지고 그럼 일단 뭐 주담대 이자든 아니면 증거금 못 메꾸면은 주식 털리든가 하여튼 뭐 평가 금액이 하락하든가 이거 다 손해보는 거는 소액 주주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대주주는 팔았던 거 다시 바로 다음날 재매수하면서 그 사람들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그동안 떨어졌으니까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가 있잖아. 아 이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뭐예요.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의 논리로 보면은 대주주든 뭐 소액 주주든 주린이든 동학개미든 뭐든 하여간 무조건 개인 투자자들은 27일까지 억지로 주식을 팔게 만들고 그 대신에 배당이고 의결권이고 다 뺏어가버리는 그런 구조야. 그러면서 배당 나길 전에 다만 좀 큰 사람들은 양도세 피한다고 주식 다 팔고 그러면 잔잔바리 주주들만 남는데 이것 때문에 주총 때 주주 권리 행사도 결국 다 쪼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매도도 진짜 외국인하고 기관은 왜 상환기간이 무제한이냐고.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는데 이게 개선이 될까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항의를 해봤자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아예 지구 자전축 자체가 이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사실 자연의 이치와도 같은 거죠. 근데 그런 자연의 섬리를 거스르고 싶다? 그럼 또 방법이 다 있죠. 제 주변에도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 지구 자전축을 다시 펴지 않고도 최소한 자기가 딛고 있는 그 땅만이라도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사실 누가 봐도 쉽지 않을 거잖아.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게.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기술은 적어도 마바라들한테서는 나올 리가 만무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 번 좀 생각을 해봤던 게 진짜로 제가 제대로 된 주주 행동주의 액티비즘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진짜 세게 밀고 갈 그런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까. 그래가지고 주린이 분들을 정말 슈퍼갑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를테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주 제안 한 장 가지고 대주주를 완전히 발목 묶어놓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정말 그 개 같은 그런 회사 돈 빼내는 뭐 사업 목적 추가랑 세트로 해가지고 탑업인 지분 취득이니 뭐 이딴 거 아니면 지네 가족끼리 구주랑 신규 발행 주식 스와핑하려고 때리는 그런 물적 분할이니 뭐니 그런 짓거리 절대 못하게 그렇게 한번 정말 주주민주화 제가 한번 일으켜볼까 하는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근데 가끔 제 댓글에 악플러들이나 뭐 아직도 마바라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아니 너는 지금 그런 소리 왜 이제 와서 하냐고 진작에 해줬어야지 이렇게 쌍욕 박는 분들을 보면 참 현타가 오면서 아이 그래 내가 뭐 돌았냐 내가 미쳤다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괜히 내 신상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런 거대 자본에 맞서가지고 주린이 편해서 내가 싸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받은 과실을 굳이 다 같이 나눠 갖는 그런 짓거리 내가 굳이 뭐하러 하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또 결론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자 러나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우리 2022년 증시는 딱 4거래일 남았고 이제 투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 산타랠리 기간은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거래일부터 정확하게 7거래일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2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가 공식 산타랠리 해당 기간인데 지금도 여전히 과매도 공면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7거래일만 딱 놓고 떨주 몰팔 한 두어 번만 하면 산타랠리에서 수익 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국면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진짜 욕심 없이 사심 없이 떨주 몰팔 제대로 했던 분들은 동지 팥죽 랠리 배 채울 만큼은 어쨌든 드셨던 것처럼 그럼 산타랠리의 발원지 미국에서 통계를 봤더니 1950년 이후 이 산타랠리 공식 기간에 플러스 상승률이 나올 확률이 무려 78%였다고 하고요. 또 이 산타랠리는 이듬해 연간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산타랠리가 찾아왔던 경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해 왜냐하면 올해 산타랠리가 있었다 없었다 이 결과가 내년 1월 첫째 주에 밝혀지니까 이럴 경우 그 해 S&P500 지수 평균 상승률이 10.9%로 산타랠리가 안 왔던 해 평균 4.1% 상승에 비해서 3배가량 상승률이 컸대요. 그럼 일단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주말 지표 3가지를 보면 먼저 첫 번째가 바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픽스지수 제가 지난주부터 이거의 등락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역동조화로 동지팔중 랠리든 산타랠리든 뭐든 다 나올 수 있다고 이게 가장 좋은 바로미터라고 했는데 요거 그 다음에 MSCI 한국펀드 기준가 그리고 다음에 지난 금요일날 뉴욕 증시 많은 재료들을 온몸으로 정말 받아내면서 연준 금리 인상 확률을 불밝혔던 패드와치 이렇게 3가지 신호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포지수 이게 이제 20선 초반까지 떨어지면 우리가 산타랠리 청신호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지난 목요일 새벽에 갑자기 이게 한 발 먼저 급락하면서 바로 우리 그날 개장하자마자 동지팔중 랠리 맛본 거고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바로 다시 이 픽스가 5% 급등 나와가지고 정말 대문자 V자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바로 거꾸로 급락을 했고 또 우리 지난 금요일 증시가 많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었죠. 그렇게 동조화가 됐죠. 뉴욕에다가 근데 이게 다시 또 주말에 4.92% 급락을 하면서 바로 전날 급등분을 고대로 반납해버렸습니다. 다음 이제 MSCI 한국펀드 기준가의 경우는 일단 마감 기준으로 0.25% 플러스인데 근데 지난 금요일 우리 하락세로부터 벗어난 움직임이었다는 건 다행이지만 문제는 요거 이제 뉴욕 증시 마감 후 애프터마켓에서 4.18%가 큰 폭으로 갑자기 하락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제가 한참 고민을 했는데 이걸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좋게 해석을 해보면 뉴욕 증시가 이제 월요일날 여기 휴장이라고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로 그래서 이제 토일 월 3일 동안 쉬는데 그래서 아예 그 뒤에 그냥 화수목금까지 쭉 붙여가지고 한 주 통째로 쉬면은 그냥 내년 1월 2일까지 월가 다 휴가 내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월가 형님들이 워낙 고액 연봉자라 이렇게 한 2주 정도 쉬면서 그동안 유럽도 가고 뭐 요트 타고 막 항해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우리 28일 배당락일 그 일시적 하락을 미리 여기다 반영해가지고 숏 포지션을 미리 좀 얹어놓고 떠난 게 아닌가 아니 이거야말로 그럼 나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숏커프 청산하면서 수익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걸 이렇게 해석하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게 뭐냐면은 사실 지난 썸머렐리도 뭐 단풍 렐리도 산타렐리도 이게 다 월가 메이저들이 휴가 간 그동안 하방 포지션이 일시적으로 공백이 생기고 발이 묶이면서 약간 뭐랄까 그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랑 여우가 막 랩 배틀 하면서 막 갱스터 랩하고 막 디스하고 서로 막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들이 보기에는 참 귀여우면서도 한 며칠 반짝하는 그런 벽림픽 느낌의 그런 게 바로 산타랠리, 썸머랠리 이런 거의 실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마지막 한 주를 출발하기 전에 꼭 확인해 봐야 될 세 번째가 바로 페드워치 여기 이제 내년 2월 연준 금리 인상 확률 요걸 보겠는데 우선 지난 주말에 11월 PC 물가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인플레가 하락한 정황보다는 그냥 이제 누가 봐도 고점에서는 꺾였구나 근데 아직도 지루한 하락세다 이 정도로 판정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러다가 언제 또 요요가 올지 모른다 아니면 요요가 안 오면은 진짜 몸이 어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좀 뭐랄까 평가를 주자면은 B 마이너스 정도 그런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도 이제 요때를 전으로 막 요동치면서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정도로 물가가 꺾인 거 가지고 우리가 이걸 너무 좋아가지고 막 표정관리 못하고 막 호재라고 설레발치고 다니다가는 또 연준한테 매질을 당할 텐데 요런 눈치보기였는데 이걸 이제 패드워치에서 다음 2월 1일 연준 FMC 때 그 금리 인상 확률 반영된 걸 보니까 요날 이제 2월 FMC 때 0.25%포인트 베이비스텝 금리 인상 나올 가능성이 전날만 해도 70%였는데 이게 이날 65%로 줄었습니다 대신 어디가 올라갔냐면은 바로 0.5%포인트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번 12월에 이어서 두 번 연속으로 빅스텝 금리 인상 나올 확률이 이게 35%로 올라가 가지고 물론 아직 절반의 확률도 못 미치지만 이번 PC 결과에 대해서는 월가는 이제 연준의 눈치가 계속 좀 좋지 않게 보인다 요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2, 2, 말 2, 3, 초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봤을 때 데이터 트랙 리서치 자료를 보니까 내년 주식시장의 유일한 호재가 바로 경기 침체라고 아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증시가 다시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연준발 유동성이 다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기어이 경기 침체를 봐야만이 다시 연준의 용서를 구해가지고 그 유동성 장세를 다시 맞이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자 그렇지만 대놓고 우리가 경기 침체요 오라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월가에서도 지금 이제 자꾸 약간 자해공갈 내지는 앓는 소리 하는 격으로 내년 금융시장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가 지금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금 보유 비중 높은 그런 분들한테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야 여러분 예수금도 투자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맞이해가지고 예수님 탄생일인데 예수금도 투자야 우선 UBS는 1928년 이후 S&P500 지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애가 거의 100년 중에서 딱 4번 있었대 근데 그런 경우 두 번째 해의 하락률이 더 컸대 아 이거 지난주만 해도 2년 연속 S&P 지수 하락이 흔치 않은 데까지는 맞았는데 첫 번째 해의 하락폭이 20%가 넘으면 그 다음 두 번째에는 그나마 하락률이 그거보다 작다고 그렇지 않았었나 하여간 보면 진짜 리서치도 이런 거 보면 진짜 자기네 그냥 논리에 갖다 짜맞추는 것 같아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년부터 이제 대선 레이스 돌입하는 바이든이 제일 막 불안 초조 막 손톱 뜯고 막 지금 발작을 일으킬 텐데 그럼 바이든이 연준 긴축의 팔목을 비틀려고 해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 최대 채권펀드 운영사 핌코의 창립자 엘 에리언 이 형님 얼굴 보면 약간 뭐랄까 카레 냄새 나는 김은국 형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 2%를 포기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연준이 인플레이션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경제에 과도한 데미지가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예를 들면은 이제 학교나 직장 이런 데 이제 단체 급식 그런데 보면 거기도 이제 영양사분들이 계시잖아요 다들 칼로리를 이제 관리를 하잖아 근데 이제 기존에는 한 끼에 한 500kcal 맞춰가지고 식사를 제공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방에 계신 분이 일이 생겨 가지고 관뒀어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공백이 있으면 안되니까 근처에 중국집 요리하는 분을 주방장으로 모셔왔다 이거야 굶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 아시다시피 중식은 기본이 다 튀기는 거 아니면 기름에다 볶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중식인데도 불구하고 칼로리를 500kcal에 마시려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양이 너무 적다고 말이야 이게 무슨 이유식이냐고 막 난리야 그럼 일단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겠냐 일시적으로라도 기준 칼로리를 500에서 한 600kcal로 좀 높이고 대신에 뭐 식사 시간 이후에 한 30분 산책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든가 아니면 뭐 저녁 식사 시간을 한 30분 앞당겨 가지고 잠자는 시간이랑 시차를 조금 많이 벌려 가지고 비만으로 갈 확률을 좀 줄인다든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관리의 묘를 살려 가지고 사람들을 케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바로 이게 엘 에리언의 그런 논리죠 바이든이 지금 이런 소리 반드시 경청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분량이 길어 가지고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를 할 건데요 한편은 내일 아침에 출근길에 보실 수 있도록 일찍부터 준비를 할 테니까요 한편 한편 의리로다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